안녕하십니까. 뭐야? 설마 밤새 부러내고 다 치고 그런 거 아니지? 응? 눈 있었놈. 하... 아, 참. 에휴. 가지, 가지 해라, 진짜. 하... 얘는 또 뭐냐? 형 가문 비번 1, 2, 3, 4. 사무실 비번 4, 3에 해. 에? 야, 여놈 봐라, 응? 잠깐만, 그러면... 으악! 뭐 하시는 거죠? 아, 그, 제가 일찍 왔는데... 그, 먼저 셀프 사무실 투어를... 여긴 권한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. 물론 저는 있고요. 따라오세요. 아, 놀라지. 아침부터 멍 때리는 거 보니 글렀네요. 기본부터 시작하죠. 일단 출근하면 창문을 싹 열어서 환기시키시고요. 우리 마네킹. 반쭈 상하지 않게 톡톡, 톡톡. 톡톡톡. 아, 그럼 애들이 놀라잖아요. 살살해요. 제가 인상도 좀 순하고 마음도 여리여리하고 어려 보이긴 하는데... 뭐? 뭐, 선배는 선배니까 선배라고 부르시면 돼요. 네. 아, 이따 점심때 근처 맛집에서 회식 있으니까 빨리 청소마저 하세요. 슬픈 일 가면... 틀리지 않아...